먼저 홈텍스 초기 화면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한 후 로그인합니다. 만일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주세요.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세무 업무별 서비스에서 공익법인 종합안내를 클릭해 주세요. 공익법인 안내 포털로 이동한 후 3. 신고 보고의 첫 번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또는 홈텍스 로그인하여 첫 화면 상단 메뉴 지금 명세서 자료 제출 공익법인을 클릭하여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공시를 선택한 후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클릭해 주세요.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화면으로 이동하면 공익법인 의무 이행 안내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해당 화면은 최근 2년간 출연재산 보고, 결산서류 공시 등 주요 협력 의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표시한 것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닫기를 클릭해 주세요.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공시를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보고서를 먼저 작성하면 결산서류 등 공시 서식을 작성할 때 동일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1일부터 개통하는 통합신고를 활용하시면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 공시 서식을 한 번에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면 상단에 신고 도움 자료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신고 도움 자료는 각 공익법인별로 세법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맞춤형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중앙에 공익법인 보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과거 사업년도에 제출한 보고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거나 보고대상 사업년도의 종료일이 2023년 11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화면 하단의 오른쪽 구공익법인 보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